초등 5, 6학년 공부의 정서. 초등 5, 6학년 아이의 학습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나요? 초사까지 부모님의 학습 로드맵에 따라 잘 따라오던 아이도 사춘기라는 본인도 제어하기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공등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지금까지 공부에 큰 관심이 없고 부모님도 공부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아이라 해도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정작 공부가 필요한 중고등 시기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게 될 수도 있지요. 한마디로 초5, 6은 초중고 12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변곡점입니다.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래. 이렇게만 초사까지처럼 만하면 앞으로도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과 에효, 지금까지 해온 게 없으니 앞으로도 기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이 공부에 큰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일부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. 초5, 6은 중고등을 준비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고 동시에 결코 방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 요즘은 여러 교육 서정 및 영상, SNS 플랫폼에서의 교육 정보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육 정보를 접하는 시기입니다. 하지만 그렇게 배운 지식들을 아이 학습에 적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. 생각보다 실천이 어렵고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아이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. 그럼에도 초5, 6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에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. 저희의 유튜브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모토가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채널이기에 그런 여러분들의 실천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. 총 20일간 한 주제씩 읽고 따라하고 실천하는 계획하는 구성인데요. 20개의 주제는 우리 아이 공부력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, 아이 수준 파악과 성향 파악으로 시작한 학습 코칭의 모든 단계,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의 제대로 된 학습법, 초등 부모로서 꼭 알아야 할, 사교육 선택 및 입시 정보까지 지금 초5, 6인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의 모든 것입니다. 특히 각 데이의 마지막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해볼까요? 라는 코너를 만들어 실천을 위한 질문과 과제를 담았으니 여러분은 딱 20일만 투자하세요. 그러면 범람하는 교육 정보 속에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, 눈을 키우고 나아가 우리 아이의 학습 성장을 이끌고 또 서포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. 만약 아래 항목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세요.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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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